10살이 넘으면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던 시대. 이에 굴하지 않고 이름을 뒤높인 학자와 예술가, 독립운동가 등 경기도를 빛낸 여성위인 33인의 삶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5살 때 안성시 남사당패에 들어가 속옷춤과 술타기 등 온갖 기회를 익힌 바우더기. 우리나라 남사당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성 우두머리가 된 예술가입니다. 의병 활동을 한 할아버지와 독립군을 이끈 아버지에 이어 광복군 활동을 했던 용인 출신의 오희옥 애국지사.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로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.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활동하셨고 자식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역사 속에서 경기도를 빛낸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센터 1층에 경기도 여성 인물 전시관을 마련한 겁니다. 자유롭게 말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든 선조들 조상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걸 시민으로서 알게 되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학문과 인품으로 이름을 드높인 학자와 시, 그림, 음악으로 아름다움을 구현한 예술가,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친 독립운동가 등 33인입니다. 모두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연구가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. 경기도 여성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요. 또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학상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전시관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사이버 전시관도 오는 11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.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.